네 번째 미션은 크레이터 건너기입니다. 크레이터 건너기 미션 내용을 보면 로봇 또는 로봇으로부터 내보내진 이동체가 크레이터 모형 두 기둥을 가로질러 넘어가서 이 노란색 깃발이 완전히 끝까지 올라왔을 때 점수가 인정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. 이 말은 로봇 자체의 본체가 이 크레이터를 건너면서 이 축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깃발이 위로 올라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임무 모형 앞쪽 혹은 위쪽에 놓여져 있는 이 임무 모형을 던지거나 혹은 굴려서 크레이터의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서 이 축을 눕혔을 때 완전하게 눕히고 깃발이 끝까지 위로 올라왔을 때 점수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임무 모형이나 로봇이 이 크레이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걸리게 되면 점수가 인정이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 축 기준으로 서쪽으로 완전히 지나갔을 때 점수 20점을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.